2008세즌 더럽툰 비상을 위해 그리고 오늘 정리 승리를 위해 자랑소 2000년원과 함께 반드시 승리를 위해 달려가자 전자들이 듣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임천생 여러분 다함께 승리의 번호선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승리의 번호선 힘차게 발사 오늘 정리 승리를 위해 황후의 전자들이 입장합니다 선수단 입장 승리 완료 박수 선수단 입장 이어서 오늘 운명의 서수단 경위가 있겠습니다. 서수단 경위에는 인천원호시 인천호 신장님, 인천경제사육병청 김진경 총장님, 신안에는 임희수 인천호 부장님, 동전산 시민운동협회 육비로호 부장님, 인천원 스터벌서 박범서 청장님, 인천수설발리공사 이윤구 사장님,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님, 경인교육대학교 황혜영 총장님, 스티버로드 덩풍수 대표님, 인천아주시 훈대 박승희 의원님, 서수단 홍영 위원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아르덴파워의 핵주 친구인 고이비빈과 인천계단 대사 강인덕 대표사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